자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주입니다 사주인데 정확한 것은 저번에 11월 1일이 환갑잔치를 했다고 발표까지 나왔고 그래서 연월일까지는 아주 정확한 사주고요 시는 이렇게 유튜브에 나와 있는 걸 감안했는데 지금 병술시라고 나오는 게 많이 있고요 나는 병자시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병자시 그러니까 새벽에 태어났든지 한밤중에 저녁때 태어났든지 둘씩 하나 태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는 경금일간이 해자추걸수왕절에 태어났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 사주의 원판은 목은 없고요 목은 없는데 일지지장간이 을계무인데 을계무 을계무의 을목이 지장간으로 들어있다 원판의 화는 청간에 병화가 하나에 뚜렷이 있고 태양이 떠 있고 토는 하나 둘 세 개가 돼 있고 금은 청간에 두 개가 돼 있고 수는 하나 둘 두 개가 있다 이렇게 돼서 전부 여덟 글자고요 그 다음에 공망은 일주가 경진이니까 신자진에서 신유가 공망이다 신유가 공망이란 것은 뭐냐면 비견겁재가 공망이다 신유라는 게 보면 비견겁재지만 신유는 지지로 오는 거니까 록하고 양인이 공망인 셈이고요 공망 그 다음에 이제 3제는 신자진이니까 인묘진 연도가 3제다 이것은 지금 2022년 2022, 2023, 2024년이 3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경자년이 61세고 내년이 신축년이 62세고 그 다음에 이민, 계묘, 갑진 이렇게 되는데 63, 64, 65세가 이것이 전부 3제에 들어간다 3제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병신년, 정유년, 무술년, 기해년 이렇게 되니까 60, 59, 58, 57세 때가 이때가 공망의 해다 이렇게 돼 있죠 돼 있으니까 돼 있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면 이때는 공망이 걸렸고 그 다음에 이때가 되면 이제 3제가 3년이 걸린다고 참고를 하시면 된다 대운을 보는 방법을 좀 이렇게 윤석열 사주를 가지고 보면 편치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 사주는요 말 맞다나 한겨울에 태어났는데 한겨울에 경근까지 떠서 이걸 갖다가 전에 한번 했듯이 우리가 자축월생이나 오미월생은 한난에서 한난조습에서 조후가 안 맞으니까 조후를 봐야 되는데 특히 경금이 뜨면 금한순행 이 경금이 떠야 진짜 조후가 철저하게 금한순행이 되는 겁니다 겨울에 혹독한 추위를 겪어봤다 금한순행이 아닌 사주는요 자축월에 태어난 사람 중에 경금이 연월에 안 떠 있는 사람은요 혹독한 겨울 추위를 견디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주가 강하지 못합니다 금한순행이라는 말이 고소에 나오는데 이렇게 경금이 뜬 사람은 역시 겨울은 겨울답게 혹독한 걸 겪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아니다고 보셔야 되고 금한순행이 안 되는 경금이 안 떴을 경우는 그냥 한냉한 사주로 보시는 것이 현명하다 그래서 그냥 조후는 금이 뜬 게 더 나쁘지만 겨울은 확실하게 추워야 그 다음에 봄에 싹이 잘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는 금한순행의 대표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한겨울에 한겨울에 따뜻한 글자가 청간에는 겨울에 태양이 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북풍한설을 막아줄 산이 있다 그러니까 병화와 무토는 좋은 글자고 연간의 경금은 나를 아주 단련시키는 아주 나를 강하게 만드는 글자로 보시면 된다 그것이 조후에 들어가는 글자다 병화와 무토가 좋은 글자고요 지지는요 말 맞다나 자수도 찬 글자 진토는 인묘지노래 가야 봄토지 진토는 신자진 소속으로 가기 때문에 따뜻한 글자가 못되고 술토는 신유술의 가을 글자지만 술은 인오술로 가고 화해 창고다 화해 묘지이기 때문에 저거는 따뜻한 글자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토, 병화, 술토는 이사주에서 좋은 글자고 청간의 경금은 나를 아주 혹독하게 단련시키는 글자고 그러니까 굉장히 괴롭고 나쁘지만 나쁘냐 좋냐는 개념보다는 그걸로 인해서 내가 굉장히 단련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수라는 것은 말 맞다나 겨울에 춥게 만드는 것이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준 1관은요 경금은요 이게 인성하고 비견인데 인비의 세력은 5고 식재관의 세력은 3이다 그 다음에 이게 식이고 식재관의 3이니까 5대 3으로 숫자상은 강한데 일단 월지는 잃었다 그래도 이 사주는 그냥 신강신약으로 봤을 때는 왜냐하면 이놈을 약하게 만드는 수는 강합니다 강한데 병화는 나를 힘들게 만들지만 이 기운에서 병화는 겨울배에 약하고요 그 다음에 수가 강한 편인데 그 다음에 나를 약하게 하는 재는 없고 나를 약하게 하는 관은 약하고 식상으로 나는 약해진 사주인데 그래서 이 사주는 1관은 약간 신강한 편이다 그런데 신강한데 이렇게 인성으로 신강하다 인성으로 신강한데 인성으로 신강해서 인왕한 사주인데 인왕 생왕도 되죠 생왕 사주인데 이 진토는 자진합으로 합이 되면 이렇게 목은 화은이 오면 괜찮지만 이것이 순이나 금은이 오면 진토는 자진합 해버리죠 그러면 진토는 일단 인성에서 식상화되고 술토도 진술충이 돼서 충으로 충으로 도와주는 힘은 조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 사주는 인왕 생왕 신왕 하면서 신왕 하다가도 운에 따라서 인음이 이제 말 맞다나 변하면 운에 따라서 좀 약해질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되죠 좀 어렵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보시면 어려우니까 그리고 이 사주는 7대운 이 사람은 무슨 얘기냐면 임계가 지장관인데 이 사람은 입동 대설 소환 대설에서 대설 지나서 동지를 지나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때 태어났어요 이때 계수가 사령이라는데 사령 여기 이제 보통 이때 태어날 수 있고 이때 태어날 수 있는데 이게 본래 원률 분야는 12심인데요 격국을 할 때는 15으로 끊어서 내가 이 대설 지나서 자월이 됐을 때 자월이 됐을 때 보름 전에 태어나면은 임수를 보니까 식신격이 되고요 그 이후로 가면 상관격이 됩니다 상관격 이 사주는 그냥 이 관계없이 이때 태어나서 이게 상관이니까 상관 이것도 상관이고 이 사주는 상관격 사주다 상관격 상관격 사주는 흉격 사주니까 흉격 사주는 이것을 극하는 거 흉격 사주는 기운이 세다 기운이 그냥 거칠다 이렇게 표현합시다 거칠다 거칠니까 조금 극을 해서 눌러줘가지고 극을 해서 순화시켰으니까 이것을 순화시킨 글자는 터국수 무토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상신 격국용신입니다 격국용신 무토가 반듯하게 떠있는 사주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말 맞다나 상관격의 무토를 격국용신 여러분 일관용신을 많이 보신다 일관이 강약용신인데 그게 아니고 격국용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용지신도 있고 격국용신은 무토다 그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원령 원령 내가 태어나서 내가 주어진 임무는 상관으로 주어졌는데 이 상관으로 그냥 나간 것이 아니고 무토라는 상관을 좀 가다듬어 주는 무토가 순화시켜서 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로 보시면 된다 이거 해드리는 것은 저번 강의 때도 했지만 여러분이 이제 너무 모르면 쪽팔리니까 격국용신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현대 일관만 가지고 뭐 억부용신 따지고 하는 게 아니고 아 격국용신이라는 게 있구나 또 상신이라는 말도 있구나 유용지신이라는 말도 있구나 격국의 희신 귀신도 있고 일관의 희신 귀신도 있고 다 다릅니다 다르고 상관격인데 이게 편인으로 이게 편인이죠 비견이고 이거는 편관이고 편관 그 다음에 상관 이것도 상관 이거는 드디어 편인 전부 편인으로 돼 있다 편인 편인으로만 세게 돼 있고 정인은 안 돼 있다 그죠 이제 겨울사주니까 조후용신 조후 온도계용신 조후용신은 평화와 무토다 그렇지 평화와 무토 청간에 두렷이 나와 있는 것은 그림은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청간에 나와 있으면 좀 고달픈 거야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처는요 이 진중에 을목이 처다 을목 을목이 처인데 을목은 지금 진 속에 딱 숨어있고 한겨울의 을목이 나와봤자 벨벌이 없는데 표출신의 개념으로 본다 무슨 얘기냐면 투출과 표출을 바꿔서 표출은 뭐냐면 이 진은 지진은 내가 지진은 공장이면 표출신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말이에요 지진은 공장이면 이 진 공장에서 을 상품, 개상품, 무상품을 만든다 그죠 만드는데 사실은 무상품이 주력 상품이겠죠 만드는데 여기서 진중에 을, 무토가 청간에 출연했다는 얘기는 무상품을 지금 밀리오레다가 시장에 내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 사주는 진토가 무토니까 보기 쉬운데 이 사람은 을이나 개나 다 합쳐서 무로 나타나는 겁니다 표출신은 뭐냐면 이 사람의 아내의 을목은요 을목은 무토로 딱 보시면 맞지 을모로 보면 안 맞습니다 무토로 보면 맞든다 무토 무토가 아내의 형상이라고 보시면 되죠 아내의 형상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장모님 식신이 장모니까 식신 식신은 뭐 이렇게 지지임계수에서 임수가 장모님이죠 임수가 무슨 얘기냐면 물론 자는 이게 본기고 이게 역인데 역인데 지난달에서 넘어온 기회라고 보시면 되는데 임수는 지금 이 양인 속에 들어있는 글자 양인 속에 그걸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 임수는 말맞다나 속에 있지만 양인지 속에 있다고 들어서 양인 속에 들어있으니까 좀 센 편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사주는 구성은 그렇다 그렇게 보시고 지금 내가 오늘 하려는 이유는 뭐냐면 대운 공부를 하려고 한다 대운 공부 그래서 이 사주는 이렇게 흘러가니까 지웁니다 지워서 이거 다 지우고 경자년에는 61세니까 이 사람이 57세부터 61세까지 이 대운에 와 있다 57세부터 66세까지는 이 운을 탈 것이다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일단 이 사람은 30년은 목운을 탔고 봄의 운을 탔고 지금 30년은 화의 운을 탔다 화의 운을 탔고 그다음에 어렸을 때는 말하자면 수의 운을 탔다 수의 운 그죠 수의 운을 탔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듯이 이 운시 운시 운시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거다 그죠 운시는 기축인데 기축 추운 계절에 추운 때니까 별로 안 좋고 이게 다 정인입니다 정인 정인이니까 운시는 정인이 평생 고민살이다 고민살 정인이 운시로 나타난 건 정인이 나한테 평생 조금씩 조금씩 애매게 되는 얘기죠 애매게 되는 얘기니까 육친으로는 어머니가 되고 그다음에 집안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격증도 되고 학습도 되고 그죠 이런 것들이 평생을 두고 정인은 육친으로는 모친이고 모친 또는 아니면 자기 집안도 된다 집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학습도 되고 학습도 되고 자격증도 되고 자격증도 되고 그다음에는 관이 벼슬이면 인성은 자기 직급 직위가 되겠죠 직위 그다음에 정인은 웃사람이다 웃사람 이런 것들이 내가 살면서 평생 고민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운시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지금 갑대운에 와 있으니까 그다음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계갑을 겪어가는 경우가 있고 계갑 이게 축인을 겪어가는 경우가 있다 자 대운은 여기서 여기 가면 변화가 오는데 10년 대운의 변화가 오지만 이렇게 30년 있다가 갈 때는 10년 대운보다 변화가 클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는 이 사람은 신자진이니까 신자진 신대운 자대운 진대운 변화가 굉장히 클 것인데 여기 신자진 대운은 없다 없으니까 일단 여기 축인은 이렇게 30년 대운의 축인 걸리고 그다음에 여기는 30년 대운하고 중간에 개갑대운이 걸렸다 그죠 47세부터 57세 그 사이에 개갑대운은 뭐냐면 개에서 가까지는 100년을 산 것 같이 굉장히 이렇게 많은 일을 겪는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인은 축에서 인으로 가기 때문에 뭔가 새롭게 축은 한밤중이고 한겨울이고 한겨울에 봄을 맞이하는 거고 한밤중에 동이 트는 거기 때문에 이건 새롭게 뭔가 시작하는 기운이 강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때 변화가 이때 굉장히 큰 우여곡절을 겪는다 다른 사람이 평생 겪을 일들을 개갑은 개부터 갑까지 갑부터 개까지 일단 대운 100년 대운이죠 100년 100년 겪을 운을 10년에 겪는다 이런 얘기죠 음향론으로 따지면 이 사주가 굉장히 양팔통이지만요 그냥 기운은 음의 기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자 사주 같으면 배리는 사주죠 차서 남자 사주는 전혀 관계없다 나 음량이 그만큼 차이납니다 여자 사주가 차면 얘기했죠 차면은 여자는 차면은 돈이 벌리면은 몸이 아플 것이고 아니면 가정이나 인간관계 문제 생길 것이고 돈 때문에 고생하면 인간관계나 건강은 괜찮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사는 동물이니까 사랑은 화니까 따뜻해야 된다 보시면 되고 처음에 대운원에 천간 10개가 나온다 그렇죠 천간이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다 임계 이 사람은 기경신 임계 갑을 지금 이 병정 대우는 안 겪었다 병정도 안 겪고 57 67 이게 대운이 대운이 되겠죠 이 갑은 갑대운이 여기 있다 지금 대운입니다 지금 최근 대운인데 갑대운은요 갑은 시작의 개념이 있고 장의 개념이 있다 두 개만 알아두세요 갑은 시작의 개념이 있고 장의 개념이 있고 계급 갑은 갑목은 수직으로 올라가니까 상하 개념이 강하다 그렇죠 을목은 옆으로 퍼지니까 수평 개념이 강하다 사주에서는요 수직 개념과 수평 개념을 많이 쓰셔야 돼 수직 개념은 관이고요 수평 개념은 재야 재 그러니까 갑은 관을 벼슬을 더 좋아하고 을목은 재물을 더 좋아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갑을 쓰는 누구나 돈을 좋아하지만 갑을 쓰는 사람은 야 봉급은 좀 적어도 말이야 나 적어도 상무이산 줘야지 이런 사람이고요 을이 주로 치중되는 사람은 야 그거 연봉 얼마야 연봉을 더 많이 따진다 그게 이제 차이다 차이 그러니까 이거는 100% 귀고 이건 100% 부가 아니고 누구나 부를 좋아하지만 이건 연봉 위주 월급 위주를 우선 따지고 월급보다는 타이틀을 먼저 따지는 그런 구조로 돼있다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소주 먹고 맥주 먹냐 맥주 먹고 소주 먹냐 이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갑 대운은 시작하는 거다 시작 갑 대운은 여기서 이제 갑우 대운이 10년인데 갑 대운이 이때 갑 대운이 되면 장우두머리가 됩니다 우두머리 자 그러면 갑 대운이 여기 올 수도 있고 여기 올 수도 있고 여기 왔다 운시 대운이 갑이 딱 떨어졌으면 이건 어릴 때니까 장남의 개념을 갖고 있겠죠 여기가 갑이 떨어지면 학창시절이니까 반장 학급장 회장 하겠죠 아니면 동네 깡패라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쯤에서 떨어지면 이쯤에 떨어지면 처음에 사회생활을 할 때 내가 무슨 같은 모임에 장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올라가면 점점 장의 개념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갑은 장의 개념을 한다 내가 전에 어떤 사주를 본 적이 있냐면 그분이 직접 온 건 아니지만 야당의 대표가 되겠냐 안 되겠는데 딱 갑 대운이 아니면 을 대운이더라고 을 대운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거 대운 하나 보고 뭐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은 을 대운이면 대가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갑 대운은 뭘 시작하는 거다 갑부터 이 사람이 장이 되기 위한 시작이 됐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자들이 만약에 갑 대운이 이렇게 37세 이때 여자가 갑 대운이 오면 여자는 갑 대운이 오면 장이 돼야 되니까 이때 가장이 되는 겁니다 여자는 가장이 되는 거니까 남편이 무능해져서 내가 돈 벌러 나가든가 아니면 남편하고 헤어져서 대장이 되든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자는 여자에서의 중년에 오는 갑 대운하고 남자 갑 대운은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을 대운 을 대운은요 을 대운 이 사람은 을 대운이 여기 온다 을은요 을은 수평의 개념이다 을은 이렇게 갑을 이렇게 있으면 을은 이렇게 펴져 나가고 그 다음에 화초가 쫙 여러 개 펴있죠 을 대운은 을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많아가지고 서로 그냥 서로 이렇게 인간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게 을이죠 을인데 을은 을은 말 많다니 이게 새을자니까 새을자 새가 쨍쨍쨍 되죠 그 다음에 철새가 이동하고 그러죠 을 대운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묘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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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 대운이 오면요 묘대운 되면 묘라는 것은 뭐냐면 을이라는 게 이렇게 나무에서 가지가 자꾸 뻗어져 나가는 거니까 변화가 많고 자꾸 이렇게 분리되고 이탈하는 경우가 많아서 묘대운은 변화 변동이 많고 왜냐하면 묘월되면 봄날 시잖아 진월이면 좀 화창한데 묘울은 험한 얘기를 하면 지랄 같다 변화가 막강하다 이런 건데 묘대운은 주거가 안정이 안 된다 직장도 변화가 많다 이런 거죠 변화가 많고 안정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을은 을과 을과 임이 있는데 임 이 을은 터대라고 그래요 터대 터대 우리나라 터대가 참새입니다 참새 참새가 제일 세죠 터대니까 임은 철새다 철새 바다 건너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을은 이렇게 을대운에는 해외가 장거리를 피하라 이런 거고 단거리로 다니다 이런 얘기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이 묘대운은 많이 볼 필요가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는 병대운이 병대운 병은요 이 병은 태양이 높이 있으니까 병대운에는 보통 고층의 고층 높은 층에 살아 병은 사슴이고요 정은 노루다 노루 노루는요 높은 데 못 올라갑니다 7분 능성까지밖에 안 간다 그지 내가 병대운을 만나면 좀 이렇게 환하고 넓은 내 능력에 붙일 수도 있지만 평수 넓은 대로 갈 소지가 크고요 병대운은 좀 높은 층에 사는 것이 좋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정대운 여기 보면 노루 군식구 낮은 층 온순 연간 발탁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이란 글자는요 정은 지지능 5인데 정은 말 맞다나 촛불을 켜놓은 형상으로죠 사주에게 정자가 2개가 있으면 이렇게 했더니 촛불을 2개 켜서 공들이는 사람 무송인 같이 보인다 그러죠 정과 오는요 이렇게 영감이 아주 발달되다 영감 꿈도 잘 맞고요 꿈 병화는 남성처럼 밖으로 과시하는 거면 정화는 이제 알뜰하게 여성처럼 살림을 하는 구조다 정화는 열이니까 병화는 열이니까 조리하는 요리하는 거죠 정화가 갓목을 태운다 을목을 태운다는 태운다도 되지만 정화와가 갓을목을 삶아서 물을 대표 삶아서 요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정화 오하가 갓을목 쓰는 사주는 목을 태운다 그러지면 목을 삶아서 요리하는 구조 요리할 수도 있습니다 예감과 영감이 발달되고 꿈도 잘 맞고 꿈도 잘 맞고 그 다음에 사주에 지지가 오가 하나만 있어도 신기가 있다 신기 그러니까 병화라는 게 병화는 환한 태양이니까요 이게 자동차로 말하면 해트라이트인데 사람이나 사물을 이게 관찰이나 식별을 잘합니다 사람이나 사물을 육신으로 육신으로 따지면 사람을 꿰뚫어보는 게 상관이에요 상관 상관은요 사람을 꿰뚫어봅니다 이 상관은 종합적으로 꿰뚫어보고요 편의는 편의는 부분적으로 기가 막히게 본다 상관이 사람을 아주 사랑과 사물 상황 파악을 아주 정확하게 합니다 지나실 정도로 논리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병화는 넓게 보는 거고 정화와 오화는 부분적으로 보는 거니까 훨씬 정밀하게 본다 영감이 발달된다 그죠? 그래서 정화 오화가 많은 사주들은 아주 꿈도 잘 맞고 비병화되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토 대운 무토 이 무토 방패하고 창하고 합친 글자다 이렇게 합쳐져 이렇게 되는 건데 무토 대운이 오면 대운이 없습니다 이 전생 대운의 무토죠 무토가 오면 이렇게 창과 방패의 개념이니까 우리가 무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보는 게 많지만 지금 제가 해드리는 것은 이렇게 무토 대운에는 파벌 파벌은 이제 이 조직에서 파벌이 생기죠 여당 내에서도 파벌이 생기고 야당에서도 생긴다 그죠? 생긴다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부간에 좀 투쟁한다 처갓집과 친정의 파벌 이런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무는 그게 보시고요 기라는 거 여기 기가 여기 있는데 기 이 기는요 법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 사죄에 원판에 기가 있으면 여기 기가 있으면 조상이나 어릴 때 법적인 문제 있네요 봐도 되고 여기 기가 있으면 당신 부부 헤어질 때 소송으로 이혼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기가 있으면 말년에 아니면 자식들 문제 때문에 송사가 있을 거지 기는 이게 재판 송사의 문제로 본다 그럼 이 사람은 여기 기가 있으니까 어릴 때 있다 이게 운시에 있으니까 운시에 평생 고민살이 이 법적인 투쟁은 운시는 자기를 말하는 겁니다 운시에 자기가 법적으로 계속 이렇게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이런 거죠 기자가 이렇게 이 기자가 나온 데는 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록기자 기록기자 그죠? 노트 필기를 잘한다는 등 이 기가 이렇게 곡각되어 있으니까 격각살로 봐서 무릎이 아프다는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여러분이 쓰기 달린 거고 나는 기자가 있으면 송사가 있을 것이다 운시에 있는 것은 송사 때문에 평생 속색인다 그죠? 이거는 평생 이건 뭐냐면요 내 기본 베이스니까 운시는 기본 베이스입니다 베이스이기 때문에 편하다가 한 번 생겼다가 또 편하게 이 운시 기본을 항상 평생을 내 내 기본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게 기본 베이스입니다 베이스 기본 보시면 되고 기 그다음에 경금 경금이 이렇게 두 개 있는데 경 원판에 있는 거죠 원판에 있는 건 맞는데 여기 경이 여기 있다 그죠? 이 경이란 글자는 이거는 봄이고 이건 가을이다 생각합시다 이거는 시작이고 이건 마무리 글자다 마무리 시작하는 데 도사고 이건 마무리하는 데 도사다 이건 어린이 같은 스타일 이건 중년 중년 같은 스타일 이런 스타일이죠 근데 경금은요 경금은 말 맞다나 우리가 경은 여러 물질로 되는데 이게 대포도 되고 총도 되고 탱크도 되는데 탱크 그런 걸로 본다 그죠? 경금은 강한 무력으로 본다 무력 사람이 이때는 어릴 때니까 공부할 때죠 쌈박질 좀 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친구하고 좀 거칠게 놀았다 볼 수도 있겠죠 있으니까 일단 가물 변경 무기 경까지 했다 지금 짧은 시간에 많이 해서 좀 부담스러울 텐데 한번 설명을 듣고서 듣고서 이제 들으면 괜찮다 보는 거죠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